토카 토카 뚜루루뚜뚜뚜뚜뚜뚜뚜뚜 토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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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클래식 이거는 좀 다들 비슷비슷하지 않을까 싶은 듯 대회가 시작되겠습니다 다 모르죠? 비발디 오 영혼의 노래 맞는 것 같은데? 아 인형의 노래였네요 모두 빡쳐 어? 이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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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축제의 노래 봄의 사랑 봄의 소리야? 소송 나올 때까지 그냥 음악 감상 시간이 되겠네요 다같이 모르게 즐겁다 결혼 행진곡 웨딩마치 나 맞춘 거 아니야? 내가 못 맞췄어? 아니야 내가 맞춘 거 아니야? 어 내가 못 맞췄네? 어 뭐야 이거 마운틴킹인데? 나이트 오브 마운틴킹 산왕의 궁전에서? 마운틴킹 맞잖아 이거 유토벤이야? 예스! 퓨어 락과 선배의 진땀승부다 그렇지 서프라이즈 또 이것도 다 어디서 들어본거라 조금씩 그쵸? 와 와이치 2번이야? 와 와 아 또 자세를 또 자세를 또 모듈킹 둘이 다 알아? 번호야, 암마 미쳤다. 아니 어떻게 맞추는 거야, 번호를. 40번. 아, 카르멘소. 큰일 났다. 2등 3명이예요. 경쟁하고 있어요. 어깨 맞지, 뭐. 아, 내가 맞춘 게 아니네. 와, 나야? 어, 나야? 나야! 나야! 1등은 일단 좀 빡센데, 1등 가기에? 지금 2등 지키는 것도 빡세. 아, 아는 거 다 나온다. 저거 따따따따따. 오, 박자 정확해. 저기에 집중하게 돼. 이걸 몰라? 이걸 아무도 몰라? 이 노래는 다 아는데, 아름답고 푸른 도나오각이야? 모를만 해요. 아, 여름이야, 씨. 아, 울려. 계속. 안간부터. 하하하하하하. 나도 해야겠다. 저거 맞추면 열받을 것 같아. 와, 드디어 녹선. 드디어. 하하하하. 예! 하이든. 하이든. 와, 종달새. 그냥. 이거 그냥. 와, 이게. 초성애 악마. 여러 장 stereoty도 되 thrill plainla. 아, Lab Res within. 나來 먹어볼 곳은 진짜 광장 pare. 아, 아... 가을. 하하하하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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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꺽 허아 우둣깎기 인형이랑 보음 계속 나오고 있어요 와아 와 미쳤다 이걸 맞춘다고 랩갓 뭐라구요? 자 이번 판은 진짜 누가 이길지 개빨라 오이 야 이거 이게 울기하셔서 뺏기면 나 진짜 울 것 같은데 지금 갈색은 호두카 기어 하나 지금 빵 깨나가지고 아 나오겠지? 나오겠지? 아직 81개나 남았는데 스피드 스피드의 악마 물이 안 없어서 내가 가져갈 거야 아 이거 울게 안 서서 누가 가져가냐 이거다 와우 와우 내 승도로 와우 이거 어떻게 원 이름으로 알지? 아 이거 이거 아 사라반드 야 저분도 잘해 보라색도 보라도 좀 잘해요 와우 와우 진짜 초성 초성의 악마 와우 와우 진짜 초성 초성의 악마 어? 아 미뉴엣트 이거 피아노 학원 저건데 아 베토벤 바이러스인데? 아 베토벤은 내가 가져간다 스피드 라이크 스피드 라이크 로드로운 아니야 이거? 스피드 라이크 스피드 라이크 아 벡토베는 뺏기면 안되는데 이 히리베디 맞는데? 이 히리베디 나는... 아아 이런 재장! 아 이 히리베디 맞는데 억울 맨 와 씨! 주워먹기 악마 이것도 계속 나왔는데 윌리엄 아저씨 출근 한 30번 했거든요? 아 벡토베 아 벡토베 와 이걸 6번인걸 어떻게 하는거야 도대체 전원으로 맞히는게 아니라 6번으로 맞혀 빙빙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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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! 나야? 나야? 아 뭐야 누가 맞혔어? 아 나 못 맞... 아 나 죽어먹을라 그랬는데 빙빙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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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아ا오 고운 빙 아 맞춘거야? 그냥? 와우 와우 저것만 지금 기다리고 있어 과연 울기아소송과 호두깔 기념인가 제발 좀 나와라 성분 좀 하게 갈색 갈색 1점 하자 오랜만에 하나 아 이건 진짜 어이없다 아니 모닝무드 내가 정확한데 이거 원래 아침 기분이야 이거 와우 씨 와우 씨 야 이거는 아니지 이거 기기평가인데 안녕하십니까 2023년 많은 솔로로 지원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지원자분들은 제 대답에 잘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신은 누구입니까? 트럼펫 행진곡일 것 같은데 아냐? 트럼펫 협주고 과연 1등 바뀔 수 있을 것인가? 울기 진짜? 좀 해줘라! 해줘 좀! 사week지 민현은 성류를 좋아하는데? 피아노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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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. A단쭈.. 마이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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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.. 이게 뭐야? 어우.. 운명. 귀찮아질.. 띠로리, 띠로리 띠로리~~ 친구의 노래 노래방 이런 펀치로 경계하는데 아 이거 타자의 악마가 맞췄어야 되는 노래인데 좀 나와라 발키리의 방휘 발키레의 기행이야 발키레라고 하면 어떻게 맞춰? 드디어 드디어 울게 하셨어 갈색 우는 중 잔인한 놈들 잔인한 놈들 잔인한 놈들 와 와 그 와중에 또 맞추고 맞추네? 아 씨! 아 씨! 아 씨! 앞뒤로 다 맞춰졌네? 아 1등은 따라잡기 힘든데? 항상 딱 저만큼씩 벌려놓네? 저만큼... 이건 안되네? 세팅! 어어어! 아... 자 KK 빨리 눌러요 지금 이거 쳐놓느라고 지금 안 누르는 거다 내가 보니까 이런 상태로 대기 상태라 가지고 K를 못 누르는 거야 지금 왜 자꾸 안 누르나 했어? 바로 지금 하려고! 아니 누르라고요 이거! 어! 어? 나 더 조용한 거 봐! 어? 나 이 노래 아는데? 뜸 뜸 paste 아! 내가leş듣기! 소묵이 아니라 과연 오둣깎기 이젠에 나올 것인가... 나올 만한데?! 청소년을 위한 관연학인분? 와우 progression 아니, 음악시간에 열심히 들으셨나본데? 누가 왔어! 누구야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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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보라가 왔어! 보라가 보라가 허독한 균형을 이제 뭘 해야 하나? 이제 유명한 거 다 나와가지고 하나 밀기 없는데? 봄, 봄! 야, 봄 미쳤다 이거 봄, 큰일 났다 봄, 큰일 났다 예스! 아! 내가 아니구나 아따, 내가 맞춘 줄 아, 왕벌의 비행도 있네 왕벌의 비행 나올 어? 어? 하하하하하하 하하하하하하 하하하하 하하 아, 알려줄라 아니! 알려줄라고! 아니, 아니, 이거 밀라고 알려줄라고 채팅친 거 같아 하하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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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이거 밀어주려고 하하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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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, 이게 이게 된다고? 왕벌의 비행이 이게 된다고? 숭어, 숭어 숭어랑 봄 봄, 봄 하하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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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, 이거 지선상 맞지 않나? 맞잖아 아, 쥐를 또 쥐로 해야돼? 야, 참 숭어가세요, 숭어 숭어나 봄 둘중에 하나 가 하하하하 하하하하 봄 숭어가 맛있단다 하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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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, 이거 100건 아, 이거 쇼팽인데? 아, 에티드 5번 아, 100건이야? 아, 이런 젠장 하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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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2 베르디 아 이것도 기억나는데 여자의 마음 어? 도롱이기고 맞지 않나? 홀레야 홀레 아 할렐루야 아 아 아라베스카 아까 내가 계속 우겼는데 아 좀 더 우울걸 아 나도 하나로 좀 밀었어야 되는데 한 번을 봐야돼 누가 맞췄어? 누가 맞췄어? 누구야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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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누구 맞췄어? 누구 맞췄어? 아아 아아 갈색 아아 갈색 빼앗긴 퀴즈에도 봄은 오는가 자 송어 남았어 송어 야 이걸 가져가냐 1등이 가져가냐 이걸 또 숭어야 송어야 이거 헷갈리네 숭이야 숭 송어야? 홍이야 숭이야 이거 다 헷갈리는 것 같은데 지금 우리 인간적으로 송어는 하지 말죠 송어로 아 후반조 7 or 6 야 1등 Бы워 가지고 가네 하하하카 누구야? 아아 누구야 오 마지막 한 문제 남았어요 우리 갈색님을 위해 맞추지 말죠 아 이제 할 게 없어, 이제 할 게 없어. 마지막 문제, 자 화이팅! 종소리도 없죠. 난 모르겠어, 난 모르겠어. 시간이, 시간이, 시간이 없어. 아 너무 어렵다. 너무 어려웠다, 마지막 문제. 조화의 영감. 자 수고하셨습니다. 개재밌네 이거. 개재밌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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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개재밌네.